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하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한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 경협기업 및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정호 대북 경협중단순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최우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회장 등 8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경협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정책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매주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왔던 통일화삼 부MC에게 통일은 무엇일까요? 무려 55번째를 맞는 통일화삼 그 마지막 시간 오늘은 남창희, 김가영과 함께한 마지막 수업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통일화삼은 뭘까? 두부박 제 기억으로 우리 탁구했던 물음표들을 조금씩 진짜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희 이제 상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통일화삼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 그동안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던 거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려고 정리해보려고 평소에 통일교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으로 정의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요. 크게 세 가지를 하는 거다. 첫 번째는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가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북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 틀 안에 다 있는 것 같고 제가 봤던 통일 와쌈 프로도 이 세 가지에 관계된 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안에서 아마 예고편 때부터 두 분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두 분도 그렇고 특히 요즘 많은 한국 사람도 저는 MZ세대만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 왜? 지금 막 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뭔가 굳이 왜 내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아닌 거죠. 밀리는 거죠. 취업, 결혼, 연애, 출산, 집 마련. 그리고 분당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자꾸 이제는 무뎌지고 예, 지나 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으니까 통일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꾸 상상해보라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통일의 이유를 좀 설득해보려고 하는 게 기존의 방법들이 많았었는데 네. 두 분은 네. 이 촬영하기 직전까지 저처럼 재밌는 모습이 안 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아니요? 제일도.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아, 이 남자랑 결혼하면 뭐, 이 여자랑 결혼하면 그래서 나는 집이 되게 넓은 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합니까? 오늘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합니까? 오늘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죠. 네. 그것도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기억 또는 현재의 힘겨움,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통일 얘기할 때마다 아, 생각해봐라. 우린 세계 8등의 경제대국이 될 거다. 맞아. 돈 많이 안 든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떨어진 얘기 같은 느낌이든. 돈도 맞아요. 또 불편한 건 어떤 거예요? 국방도 일단 많이 쓴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말라리아 모기가 남쪽에 가서 물고 북한으로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저희가. 근데 예전에 남북이 공동 방역을 했거든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면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들었었어요. 또 불안한 부모님들 마음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생각에 남북이 사회하고 협력하고 통일로 간다는 거는 현재에 큰 수혜를 주는 거예요. 미래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북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통일, 라쌈이 해왔듯이 네. 북한 산디 사는 모습 고민하는 거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들어보고 알려고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퀴즈 많이 풀 때 되게 좋았어요. 오, 맞아요.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퀴즈가. 오, 맞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겠죠. 통일이 남겨되어 있는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요? 네. 마음 같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죠. 마음 같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죠. 네, 마음 같으면 좋겠죠. 빠르게 하는데 느리기보다는 좀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게 하되 어떤 마음가짐은 침착하게 해야 되지 않나. 마치 축구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통일은 잘 닦인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솔길. 오솔길을 남북이 함께 조용히 걸어가는 거다. 마음이 급해요. 급하긴 하죠. 아까 말한 불안. 우리 그동안 너무 오래 싸웠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뽀로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연구나 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다가도 다시 불편함이 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지고. 맞습니다. 네. 시지푸스의 형벌. 돌덩이 굴러올리다가 뚜루룩. 맞아요. 올려놓을 것 같으면 뚜루룩. 맞아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면 큰일도 생기고 무엇보다 적대감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을 거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사람이 결국 어울려야 통일이죠. 제도를 하나로 만든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급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침착하게 통일방안에도 당장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과 화해를 한 다음에 연합이라는 걸 만들자. 국가와 국가가 서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경을 비자가 없이 통과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럽처럼. 남북도 그런 관계로 오래 살아보고 그때 오래 살았던 친구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들이 되고 했을 때 뭐 굳이 우리가 두 개 국가로 살 필요 있어? 이렇게 맨날 개마공원 가서 캠핑하고 놀았는데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에서 만들어지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에 그럼 뭘 동력으로 어떤 걸 힘으로 삼아서 통일로 갈 수 있을까 그 추동력이 뭘까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 얘기예요. 그 추동력은 우리 통일학생 MC분들이 이미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드러내줬고 그래요? 저희가? 네. 드러내줬요. 힌트는 겨큰남 결현말 큰사전 남북 탁구 대결 이런 에피소드들은 다 뭡니까? 기억에 대한 얘기죠. 네. 기억. 결현말 큰사전은 우리가 힘들었던 기억을 어찌 보면 되살려줘요. 일제시대 때 우리말을 뺏겨서 말모이라는 영화 있죠. 네. 그 영화에서 조선말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던 거. 맞아요 맞아요. 제2의 말모이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현말 큰사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탁구는 좋았던 기억이죠. 아 이렇게 남북 단일팀 만들었었지 않냐. 맞아요. 그 모든 기억들이 저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추동력 삼아서 달려가다 보면 천천히 오솔길을 걸으면서 함께 그 기억을 나누다 보면 이제 어렵지만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보자. 어렵고 힘든 주제지만 결국 시지푸스는 돌을 끝내 올려낼 거다. 아. 저는 시지푸스라고 생각 안 해요. 스스로를. 저는 이 무거운 돌을 끝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우리 통일한 싸움 MC로 인연이 맺어졌던 두 분과 함께 계속 길을 걷고 싶고요. 아. 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와. 네. 아 우리 교수님과 이 수업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네. 상급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네. 또 느낌표가 더 진해진 어. 완전체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네. 사실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촬영입니다. 아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저희 통일맛싸움 잊지 마시고 기억해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끝까지 부끄러워하시네요. 정말 챔피언해요. 가영씨. 저는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맞아요. 또 가보지 못했고 정말 많이 가봤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통일와쌈이 아니었더라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계속 스며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한걸음 나아가는데 우리 통일와쌈이 많은 분들께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네.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또 저희가 저희의 몫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 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는 영상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게 되면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돼요. 그렇죠. 저희 대상팀이 감사한 마음을 들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머. 무슨 마음. 뭐예요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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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여기 또. 아 여기 성함이 적혀있네요. 네네. 표창장. 표창장? 무료 표창. 방송인 남창희. 귀하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통일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익 흐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아유. 아유. 오. 제가 이걸 감히 들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라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도록 생전 처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부름 받고 제가 통일에 왔으면 와서 이렇게 표창장까지. 네. 국가의 부름에 충실히 응하신 김가영. 예. 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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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엔딩을 해서 볼까요. 네. 마지막 엔딩. 마지막 엔딩. 네.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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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통일. 물남. 서울과 평양으로 나눠진 세계 유일의 이산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숭실대학교인데요 지난 3월 15일 교내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숭실 DMZ 통일맨을 만나보시죠 학교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라 미션을 수행하면서 쌓아가는 통일시대의 리더양성 프로그램 숭실 DMZ 통일맨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자리한 대학교 중 세계 유일의 이산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는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4년제 대학이었지만 1954년 서울에서 재개교를 하는데요 학교의 역사를 신입생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맨은 1897년 평양 신양리에서 시작된 평양 숭실 국내 유일의 이산대학인 숭실대학교 역사를 포함하여 오두산 통일전망대 내에 평양 숭실의 역사를 연결하여 만든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들은 미션으로 제시된 장소를 찾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교내 중앙에 자리한 백마상은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숭실대학교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하는데요 백마상은 서울에서 숭실대학교를 재건할 때까지 16년간의 공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마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 평양 숭실 개교한 시작점이고요 중간에 끊겨진 게 신사참배로 인해서 저희가 자진 폐교한 기간을 의미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저희 서울 숭실대학교가 다시 개교한 백마상을 찾아 단체 사진을 찍고 도장을 받으면 미션 완료! 네 맞습니다 와! 저 이름이 G1인가요? 레츠고! 레츠고고! 고고고고! 갈게요! 수고하세요 다음 장소인 한국기독교박물관으로 가볼까요? 학생들이 바쁘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숭실대학교의 역사가 담겨있는 공간인데요 일제강점기 시기, 선배와 졸업생들은 학교가 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극기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다른 거에서 들었을 때는 일장기 위에다가 그냥 파란색 물감이나 검은색 물감을 써가지고 이제 그 위에 덧대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아마 감시 때문에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션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전망대 입구에는 숭실대학교 졸업생이자 교수로 역임한 조만식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북한 땅은 앞에 있지만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오늘 체험을 통해 북녘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들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통일전망대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과의 거리가 아주 멀지 않고 이제 북한의 실제적인 살아가는 주민들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저 우리 학교에 있는 조만식 기념관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통일과 관련된 분이 계시다는 거가 약간 뜻깊었고 그분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었어서 통일이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언제나 열려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통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일의 이산대학에서 펼쳐진 통일체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분단을 기억하고 통일 미래를 구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